자, 반갑습니다 디즈닝 임드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카트라이더 상점에 알카트 상자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원래 앞전에 뭐 절대로 뿌리지 않겠다던 차들도 지금 뿌리고 있고 해서 일단 먼저 까면서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섭종 이제 3월 31일까지 얼마가 안 남아가지고 못 얻는 카트들도 다 뿌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싱니적으로 진짜 섭종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까 자, 무튼 30개 사가지고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트로이드 알 미니스코토 HTR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거는 고부기알도 나왔고요. 골든 파라곤 SRR을 뽑아야 됩니다. 이제 알카트 중에 골든 파라곤 SRR이 제일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 차례 한번 30세기만에 나올지 일단은 모르겠는데 한번 모아봅시다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SRR 중에서는 1대장이 이제 골든 파라곤 SRR이기 때문에 뽑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뭐 100원에 루찌로 팔고 있기 때문에 까다보면 언젠가는 나오겠죠? 어! 나왔다 드디어 골든 파라곤 R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자, 골든 파라곤은 이게 레벨업이 안 됩니다. 대신에 파츠를 달 수 있죠? 태액와골 달면 됩니다. 태와 액골 태와 액골 달면 됩니다. 태와 액골 자, 텍투부씨 1대로 한번 가시죠? 또 자, 그리고 텍투부가 여러분들 저 카트를 못하는 편이 아닙니다. 그래도 잘하거든요. 한번 실력 보겠습니다. 와 근데 너무 오랜만에 탄다 이거 이게 여러분들 그 그 X버전이죠? 그니까 이제 엔진은 X 아닙니까? X에 엔진은 X 맞죠? 오! X죠 X 아, X가 아니고 이게 아,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속도만 X, 약간 약간 그 X쪽 아니야? X 엔진? 오, 근데 차가 꽤 빠른데? 너무 좋은데? 이거는 이제 뷰브가 안 터지네 톡톡이 싸웁니다. 그러면 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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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톡톡이 해줘야지 또 오! 자, 바로 뒤에 텍투부 오, 근데 게이지 잘 찬다.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그게 유명했죠? 이걸로 이제 광산 뭐, 1초 찍기 네, 그게 유행했었는데 오, 야 텍투부는 잘하는데? 야, 드리프트 빨리냐? 어, 드리프트 돼? 아, 근데 약간 U엔진 느낌 난다 이거 오우 게이지 너무 잘 찼네 한닷 나이스 어? 오! 오늘의 김대칸이라면 오늘의 김대칸이라면 택투브! 오늘의 택투브라면 오늘의 택투브라면 이번에는 택투브씨 박마영 한번 가시죠 소쿠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좀 궁금하다 어떨지 아 그냥 약간 차 빨라진 이제 엔젤 소쿠터다 맞지 차 빨라진 엔젤 소쿠터네요 와 근데 진짜 오우야 톱톱이 되겠다 이거 택투브 오! 와 톱톱 바이크 잘 타는데요 역시 김대칸 편집자 아니랄까봐 역시 김대칸 편집자는 이렇게 바이크를 잘 타야됩니다 오! 조꼬머 생각보다 잘 달리는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조꼬머 안 잡히는데 10명 20명 1rí큼 아 잠깐 오! 다음은 2번 1번 3번 2번 5번 실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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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걸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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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대1 오 태풍 아이카트 잘 타던데요 형님들 이거?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오오오 자 근데 약간 이게 골파보다 이게 엔젤스쿠터 R이 더 재밌는데요 약간? 제가 택투보다 보니까 골든파라곤 탔을때는 따라오는게 박차보였는데 R카트 이거 엔젤스쿠터 바이크를 타니까 잘 타네요 레키 타보죠 이번엔 한번? 자 이거 와 진짜 야야 잠깐만 레키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자자라 비밀의 열쇠 미로같이 일으킨 몸들 오 기름이 떨어졌네? 막아주면서 오 기름이 떨어졌네 역시 역시 누구보다 중택한 택자랄이네요 택자랄 또 피해갑니다 들어가시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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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역전해보겠습니다 어? 잠깐만 어? 예 잠깐만 어 저기 예 그 한 3초만 좀 기다려주시겠어요? 예 그래도 이제 저도 기다려주셨으니까 예 아예 그 꼬리 지점에서 말고요 예 그 뒤로 와가지고 뒤로 와주세요 예 뒤로 와가지고 이제 출발 아 제가 기다려줄게 아 저 왼쪽으로 갈게요 그냥 예 약간 매너 게임으로 퇴가리! 들어가! 아 아씨 들어가버렸다 자 일단 레키도 타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레키도 있고 엔젤스쿠도 있고 골든파라곤도 있고 탱크도 있고 멘티스도 있고 여러가지 알 카트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아 카트를 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궁산으로 그러면 저는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근데 차 진짜 빠르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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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 이다 못했다 잘하는데 잘 달리는데요 일단 이렇게 또 카트라이더가 3월 31일에 속종이기 때문에 태투브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약간 선물을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트라이더에 들어가셔서 없으신 카트라이더를 뽑아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체험해보세요 유바 츄우 HAHA Pow 만나요 메 라 치